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요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좀 배우고 그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강의를 만드는 회사 대표 표영호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 분들을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쉬워요? 가끔 얼굴 중에 쉬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다들 어렵다. 20대 분들은 공통적으로 왜 어려울까요? 취업 걱정, 앞으로의 진로 걱정, 시험 걱정, 면접 걱정 등등 여러 가지. 연애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그럼 30대는 왜 어려울까? 취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된 분들은 역시 취업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40대는 왜 어려울까요? 40대는 좀 쉬워 보이죠, 그렇죠? 20대가 볼 때. 그래서 자리 잡은 것 같고. 나도 저만큼 되고 싶고. 그런데 그 40대도 역시 어렵다. 그럼 50대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를 내 일. 그 다음 내가 뭐 하지? 라는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쉬워, 재밌어라는 분보다 어려워, 걱정이야, 근심이야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얼굴에 눈에 띄는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에게 얻는 교훈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세상을 살면서 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지고 옷 입으신 분은 어떤 게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던가요? 살면서. 어? 월급? 어? 월급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아, 월급이 들어오면 너무 빨리 나가버려. 내 마음대로 잘 관리가 안 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다 해당이 돼요. 네? 돈. 그래요, 돈.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세요, 우리 진행자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더라.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독특하다. 재밌는 사람 만났네. 맞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그죠?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는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분이 자꾸 나를 좋다고 따라다녀.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화장실이라는 말 제일 자유스러운 곳이 화장실인가 봐요? 그죠? 네. 가장 원초적인 분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난취한 얼굴이지만 참 원초적이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인생이 제가 왜 어려운가를 고민해봤더니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내 마음대로 되게 하고 싶으니까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그맨 시험을 제가 개그맨이 될 때는 요즘은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슈퍼스타 K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개그맨 데뷔할 때 그때가 1993년도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됐죠? 그런데 방송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개그맨들을 뽑았어요. 1차, 2차는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3차는 1, 2차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실현을 통해서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가서 7번 떨어졌어요. 한 7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 제가. 도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가 되게 운이 좋아서 됐는데 개그맨 이영자 씨 있잖아요. 이영자 씨는 8번 떨어졌어요. 저는 7번 떨어졌어요. 제가 한 번 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덜 떨어진 놈인데 이런 개그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멘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7번 떨어지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도전하면 할수록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목표에, 목표치에. 결국 개그맨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저는 결국 되고 말았잖아요. 7번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8번째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 떴을 때 스타가 됐어요라는 탑스타들처럼 뭔가 노력한 끝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쉽게 돼본 게 없어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데 제가 연극학을 전공을 했어요. 연극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말도 더듬었어요. 한 번에 한 문장을 읽지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연극을 전공하러 연극과를 지원하게 되고 또 제가 강원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심하죠. 말 더듬죠. 그런 아이가 연극을 연기를 하겠다고 꿈을 꾼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제가 대학교에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한 극단에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오디션에 보러 갔어. 그런데 탤런트 최분암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앉아계시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대사가, 저에게 주어진 대사가 제 얼굴은 이 모양이어도 대사는 햄릿 대사를 주더라고. 우와, 왜 놀라는 눈빛이에요? 내 얼굴이 햄릿하면 안 되는 얼굴이야? 우와, 왜요? 갑자기? 멘트가 뭐예요? 대사가 뭐야?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대사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대사를 받고 나서 제 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래요. 진짜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최분암 선생님께서 갑자기 멘트를 저보고 중간에 끊더니 얘, 너 북한에서 왔니?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오디션은 탈락했죠.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극단의 오디션을 봤을까? 아직 준비도 안 된 내가. 근데 준비도 안 된 내가 오디션을 한 번 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치를 제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어, 나 오늘 큰 거 얻어서 간다.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말 더듬으면 배우를 할 수가 없구나. 큰 거 얻었어요. 개그맨 시험도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고통이고 어려움의 연속이구나.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 바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난 꿈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시고 그 꿈에 미용사로서 나중에 정말 유명 연예인들을 머리를 좀 만져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방청객분이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저런 꿈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넘쳐나요. 맞습니까? 더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 뒤에 분은 꿈이 없다고 했는데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좋아요. 꿈이 없어도 없다. 있어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표정은 아주 좋아요. 해맑아. 저는 개그맨도 7번 떨어졌죠. 대학도 한두 번 떨어지고 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갔고 개그맨, 오디션, 여기저기 할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큰 재산이 됐어요. 떨어지는 게 이제 익숙해. 저한테 큰 재산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